충남아산 시움천동시청 부근 신축 상가주택 24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 랭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 빌딩 상가 땅 공장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충남아산 시움천동시청 부근 신축 상가주택 24억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 충남아 신시움천동시청 부근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이 24억원이다. 대지면적 660, 연면적 759이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용자금 15억원, 보증금 7억 8600만원, 실투자금 6억 1400만원, 임대료 640만원이다. 용자금 106, 연aż길라기 용자금 788, 연 분들께 진실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자금 107, 연 Perez, 캐스팅, 공자금 107, 연메 등 1. 용자금 107, 연메 등 1. 용자금 107, 연메 등 5억원, 기록을 통해서 강했습니다. 용자금 107, 연메 등 1. 용자금 109, 연메 등 1. 용자금 16 может 107. 용자금 106, 연메 등 3. 용자금 107, 연메 등 1. 용자금 107, 연메 등 2. 용자금 118, 연메 등 6, 연메 등 3. 용자금 108, 연메 등 2. 감사합니다.